땡기무리박이라는 송목공사장에 왔습니다. 하천공사장이구나. 보기보다 규모가 크네요. 빵도 드시고 사다 줬더만은 과일하고 음료수하고 좋아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서 지나가면서 사주고. 끝까지 하천까지 하려면 몇달 걸리겠는데 여기가 시흥시 신천동 하천, 시흥시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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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빵도 먹으면서 일을 해야지. 날씨는 엄청 무덥네요. 날씨는 무덥고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땡기무리박. 뭐지 새참 먹네? 하하. 차단 좀 마시게 좀 드세요. 빵이라도 먹고 이렇게. 이런 헤이지 어떻게 하나. 이쪽에 차가 많이 오고 있네요. 이쪽이 바닷가로 바닷가 아주 그냥 바닷 바람이 부는데 끈끈하네. 끈끈해. 끈끈해. 감사합니다. 땡기무리박이 잡채 수익시안에 이렇게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합니다. believe in English 예 예 예